가슴에 담긴 사람 가슴에 담긴 상처가 지워도 지워도 남아있는데 안타까웠어요 강세나 씨는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어 괜찮아요 지금 걔 뭐가 괜찮아? 진성아 씨 바보야? 걱정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챙겨요 진짜나 도와줄 거예요? 당신이 그걸 원하니까 나 꽃 신는 거야? 난 당신한테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과거 동료를 무시한다면 저는 맘대로 하세요 자폭하고 싶어서 안달난 모양인데 두 사람이 왜 만나는 거야? 혹시 현아와 관계된 일이야? 그런 거야?